이강인각 후보 두 선수가 이번 시즌에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두 선수는 지난 시즌에 비해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만 보면 이 두 선수가 약간 비슷한 위치에서 뛰었거든요.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왼발을 쓰는 공격자원들 그리고 측면뿐만 아니라 약간 중앙에서도 뛸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아기레 감독의 선택을 둘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벤치 자원이었고요. 이 두 선수가 분명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쿠보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장점은 저돌적인 플레이 그리고 드리블 능력이었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강인 선수처럼 키패스를 뿌려주는 유형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유형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 메이킹 그리고 드리블과 볼 소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단점으로는 오프더볼 플레이, 중원 싸움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지 않았을 때 쓰기가 어렵다는 멀티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선수가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쿠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돌성과 드리블 능력을 극대화시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극대화시켰냐. 이번 시즌 쿠보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가 많은데 이 선수가 사실상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투톱처럼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4, 1, 3, 2 같은 전형을 사용하면서 쿠보가 아예 투톱 중에 한 자리에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 2선 라인에 매우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비드 실바, 메리노, 멘데스, 오야르 차발 등등 이 레알 소시에다드는 쿠보보다 플레이 메이킹을 잘하는 선수가 워낙에 많아서 쿠보를 굳이 내려서 플레이 메이킹을 하게 하고 키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보의 위치를 아예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집어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보가 이러한 전형처럼 4, 1, 3, 2의 최전방 투톱으로 나올 때가 많았었고요. 이런 경기에서는 쿠보의 히트맵을 보면 쿠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플레이한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레알 소시에다드의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고요. 쿠보는 약간 측면으로 빠져서 박스 안으로 달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쿠보를 향해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선수들이 패스를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쿠보가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가는 위치가 페널티 박스 안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보가 이번 시즌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은 박스 안에서 간결하게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쿠보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레알 소시에다드의 선수들이 중앙지역에 밀집해 있고 쿠보는 약간 측면으로 빠져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쿠보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쿠보가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가는 위치가 페널티 박스 안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쿠보가 좋은 슈팅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의 기록을 보면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선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보가 득점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번 시즌 9골과 4개의 도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쿠보가 지난 시즌처럼 약간 플레이메이커처럼 내려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선수가 완벽한 공격수가 됐어요. 그래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움직이고요. 기록을 보셔도 확실하게 쿠보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키패스가 90분당 1.8개에서 이번 시즌은 1.45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공격지역으로 패스한 횟수도 90분당 1.85개에서 이번 시즌은 1.22개로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심지어 레알 소시다드가 지난 시즌에 뛰었던 마요르카보다 훨씬 더 공격권을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키패스 횟수나 공격지역으로 전달하는 패스의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쿠보가 볼을 터치하는 위치도 지난 시즌 마요르카와 비교했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볼터치 횟수는 오히려 이번 시즌 줄어들었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는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쿠보가 볼을 터치한 위치를 보면 일단 마요르카보다 레알 소시다드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은 팀이니까 전체 볼터치 횟수는 늘어났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볼터치 횟수는 마요르카때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뜻은 쿠보가 이제는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 시즌 쿠보의 이러한 변화가 박스 안에서의 저돌적인 움직임과 슈팅 능력을 더 잘 발현되게끔 만들면서 이번 시즌 쿠보가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쿠보가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강화했다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멀티성이나 오프 더블플레이, 중원싸움 이런 단점들을 오히려 극복해내면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어떤 위치에서 뛰냐 라고 한다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모든 위치에서 다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5, 3, 2 전형에서 최전방 투톱의 한자리로 뛰었고요. 그리고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는 5, 3, 2 전형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는 게 가능했죠. 그리고 5, 4, 1 전형이 만들어질 때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도 뛰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었습니다. 마요르카가 득점이 필요할 때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에서도 뛰었던 경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공격형 미드필더나 오른쪽 측면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다. 심지어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으로 나왔다가 왼쪽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너무 안 되니까 전반전 도중에 오른쪽 측면으로 바로 감독이 바꿨던 그런 경기도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왼쪽, 중앙 미드필더, 최전방 공격수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을 갖춘 선수가 됐고요. 이 멀티성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이강인 선수가 오프 더블 플레이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자기가 볼이 없을 때도 훨씬 더 열심히 뛰어주고 좋은 공간으로 움직여 들어가고 심지어는 세컨볼 싸움에 엄청난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전술을 보면 무리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이강인 선수가 이 세컨볼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이러한 전술이 사실 마요르카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 중에 하나였고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중원 라인에서 볼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시즌 중반부터는 이강인 선수가 중원으로 내려가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준 다음에 전방으로 끌고 올라가고 전방에서는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이 연결고리 역할은 원래 이강인 선수가 잘하던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달라진 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강인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아기레 감독이 애초에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요.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요르카는 워낙에 수비적인 측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팀인데 중원에서 많이 뛰지 않으면 그리고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면 애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심지어 핵심 자원으로 뛰는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도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마요르카뿐만 아니라 라리가 전체에서도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리그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선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이 볼 경합 횟수라는 것은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상대방을 압박했을 때 상대방과 내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볼을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압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압박을 했을 때 볼을 빼앗아 오는 횟수가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수치고요. 라리가에서 볼 경합 승리 횟수가 여섯 번째로 많다는 뜻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내에서도 압박을 가장 잘하는 선수 세컨볼 싸움을 가장 잘하는 선수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에게 부족했던 중원 싸움이나 중원에서 뛸 수 있는 오프 더블 플레이를 확실하게 늘려가면서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리블이라던가 키패스, 그리고 볼 소유 능력 등등 공격적인 능력을 발휘시키면서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전체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리그 4위 키패스의 수 리그 12위 크로스 성공 횟수 리그 3위 드리블 성공 횟수 리그 2위 엄청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공격적인 지표들이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상위권에 모두 올라가 있는데 마흐르카는 공격적인 기회가 라리가 전체에서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찬스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리가 상위권의 공격적인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이강인이 이번 시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후보와 정반대로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요. 지난 시즌에 비해 키패스가 늘어났고요.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적으로 패스를 보내준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쿠보와 다르게 박스 안에서 플레이한 횟수보다 미드필더 지역 혹은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가서 빌드업에 가담하기 때문에 후방 지역에도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이 찐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에 전방 압박부터 수비라인을 내려서 수비하는 것까지 그리고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전방 압박을 견뎌내서 탈압박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키패스를 뿌려주는 역할까지 팀이 경기를 운영할 때 이강인이 경기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로 발돋움을 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강등권이라고 평가받았던 팀인데 이 팀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시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베스트 미드필더 후보에 들어가 있죠. 그만큼 엄청났던 시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후보도 마찬가지고 두 선수를 살펴봤는데 이 두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선수의 문제점은 결국엔 프로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경기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플레이메이커로 후보는 오히려 공격에 더 집중하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완벽한 공격수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자신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들고 나오면서 분명히 지금 라리가 내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한국 일본에서 넘어온 스페인에서 뛰는 유망주들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이 두 선수가 비교를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아마 이 선수들이 향후 한 10년간은 계속 비교가 될 거거든요. 서로 경쟁자도 되면서 서로 친구도 되는 아주 재미있는 관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서로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를 굳이 비교하자면 두 선수가 모두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이강인이 경기 전체에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가 사실 어마어마할 정도라서 이강인 선수가 유럽 전역에서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당연히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보도 이번 시즌 잘했지만 이강인이 이번 시즌엔 너무 잘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